안녕하세요 기타 잘 치는 방법 기타를 잘 치려면 앞머리 눈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더 길면 길수록 기타를 더 잘 칩니다 대머리? 기타 못 치네 기타리스트 기타 연습 모습입니다 기타를 잘 치려면 2초마다 머리를 털어줘야 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기타를 조율하면 게을러 보입니다 기타도 영혼이 있습니다 기타랑 한마음으로 음을 같이 느껴요 아 기타 아 기타 똑바로 인사하면 안 돼요 약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할 때 거의 뭐라도 듣게 말해야 그래야 기타를 잘 채워보여 안녕하사 때문이다 나에 오늘 적응은 니가 쌓는 그 집에 니가 없어안다 니가 쌓는 그 집 반취약 얼룸이였어 기타 잘 지르려면 모른 질문들 한마디로 대답해야됩니다 네 데이브씨 요번에 비정규앨범 1집 발매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.. 좋아 아 예 데이브씨 혹시 음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음.. 좋아서 데이브씨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음.. 좋아해 기타를 잘 지르려면 어떤 노래를 연주해도 절대 웃으면 안돼요 그럼 기타를 못 치는거에요 가끔 기타리스트가 한번 미소 지어줄거야 cling 그럴 때 영광인줄 알아야 됩니다 기타 솔로 연주할때 표정은 당신 기타에 기분을 나타내야 됩니다 네 아 아 아 결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